아 왜 이렇게 쿨해 그렇게 막 자기꺼 퍼주는거 싸워봐 싸워봐 그냥 이거 뭐야 와 진짜 땀내수가 무진다 이거 여기 회수당이야 궁궁 아 딱홍? 어 나이스 이거 암호무조심해봐 아이는 늘 티름 그만가셈 그만가셈 나이스 좋나? 아 이거 그리고 버튼 누르면 마이크 꺼지는 기능도 사라져서 방송하다가 마이크를 못 꺼여 게임하는 중에는 막 목도 가다듬는거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ox 알의 뭐 잠깐만 나 지금 목소리 난 순간 나도 남분줄 알았어 오! 승희의 포유라고 해야 된다? 뭐지? 저 귀여운 소리는? 재밌어 보인다. 야 이 식구다고 딴 여자한테 갔.. 그래서 돌아오면 죽인다. 역시 너밖에 없더라. 야 벌써 꺼져 박는 건 좀 넘어간 거 아니야? 열 걸음도 안 갔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잖아. 마음은 백 걸음도 더 갔잖아.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 호기심, 호기심. 나 오그루인, 나 오그루인, 나 오그루인, 나 오그루인, 나 오그루인. 시간도 안 나요. 와 이거 진짜 핑창이 미쳤다. 뚫고 와서 때렸다. 나나 형님, 한국으로 이사 오세요 그냥. 진우님 방 비지 않아요 당분간? 우리 집 방 비어. 누나가 뜨던 방이 있어. 어디 가. 누가 전화 건 거지? 언니가 걸었나? 제가요. 지시보까. 롤? 좋지. 이미 켜놨지. 근데 안 자도 돼? 자야 될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롤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나말고 대체제가 있어? 아니요. 딱 있건 아닌데, 굳이. 아니요. 몇 파 하지 뭐. 나 잘해. 잘하진 않아. 미안. 나 나나 형님을 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나나 형님을 롤 해보고 싶긴 하고. 저 미드예요? 원래 실수 먹기 싫어가지고 정글밖에 안 했는데. 응. 정글 하니까 우리 팀 미드가 미워져가지고. 난 나나 형의 탑 실력 해보고 싶어. 너 웬일로 다시 롤로 돌아왔대? 롤 안 하자니? 진짜 할 거 없어서? 원래 돌고 돌아 롤이긴 해. 아니 원래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거는 많았는데. 응. 그냥 달관에서 갑자기 느낌이. 웰가? 웰가? 아 알겠다. 나만 몰랐구나. 하고 싶은가? 같은 거 하다 가야지. 매빅 형아 지금 해. 갔다 오면 래프터 업데이트 돼 있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너 한 달 갔다 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네. 왜 이렇게 평생 사라지는 거 같아요? 님들이 맨날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평생 사라지는 거 같죠? 내가 늘 계속 한 달만 갔다 온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냥 사람 뒤지는 것처럼 대하냐고 나를. 벌써 그리꼬? 머리 깍글 깍글. 진짜 그리워지게 해줘? 머리 깍글 깍글. 어떡해. 나나 형님 제가 무슨 미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골라봐요. 1. 트위치. AP 트위치 미드. 2패 말고? 네. AP 트위치 미드. 2. 조이. 안 돼. 그리고 3. 알파 밴 해야겠다. 아 잠깐만. 아니 3번 없어요? 3번이요? 3번 있을 거 같애죠. 기다려보세요. 찾아봐야 되네. 뭐 할 수 있는지. 3. 어디를. 미드. 응. 저는 그러면 2번으로 할게요. 이거 너무 기대된다. 조이 좋지. 대회 픽인데. 글쎄 정글을 하지. 왜 미드 조이 하지 않아? 4. 4. 4. 랑했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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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오버한데. 뭐 할까요? 나나 형님 저. 조이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별로 상관 안. 조이하면 나나 형님. 견딜 수 없을 거니까. 그래? 그럼. 그럼 트위치. 너블랑한테. 2kg 할 건데요? 2kg. 1kg. 1kg. 진짜 방금 한심하다 생각했죠. 자꾸 그럴 거예요?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왜? 저한테 인생을 맡기려고 하세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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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 좀 됐어? 몰랐구나.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진짜 알았으면 됐어. 진작 쪘는데 뭔 소리야. 돌려주지 마세요. 너 잠깐 화장실겠다. 하하하하. 자이라서 그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오빠 화장하는 거 아냐? 아! 오빠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호 언니 언니였네. 까보니 언니였다. 그냥 준성이 잘 생긴 거 같은데? 매력이 생겼데. 눈이. 제가 봤을 때. 쫀득이 캐나다 보면 더 인기 많아요. 키가 큰 거 아야죠? 키를 모르겠네? 아 키 크네. 키도 크고. 약간 덕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인기 있을 거 같아요. 죽었을 때. 초 Mes shifts 네. 아니, 거기에서 더 인기 말인데. 캐나다는 더 인기 일상이야. 진짜로. 아 맞다! 저 나나 원 주세요. 빨리. 파잉! 이거 연습해 왔거든. 오늘 그래서 나나 원 제가. 이렇게 예쁘게. 이 노래 맞춰봐 맞아! 타이타닉이야! 오케이 간다 왔어 케이비한 애죠? 나 연자라서 채팅창 보는데 너무 행복한데 어떡해 나 지금 행복한 맥스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쟤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오랜만에 나 나 나 나 왔어 니가 고고고고고고로 그리다 나 이동산 모리부르지 시간은 천천히 있네 딴딴딴딴딴 나를 트수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사장님 족발 2행시 보여드릴까요? 사장님 운대어주세요 궁금할 텐데 이걸 참아 조개서 아닌데 저의 펀치라인은 발에 있어요 조금 생각했어? 지훈이 그런 생각 했던 거예요? 먹으러 나나요 와 한방 잡으러 갔다 그냥 아오지 갔음? 아오지 갔음? 나 만져줄 사람 일 하나 아닌데 내가 할래 내가 갈게 리더님 리더로서가 아냐 뭐로서 저그럼? 사심이야 딱대 아 뭐야! 야 내꺼임 이거 니꺼 해 나 희려줘 나중에 싸우지마 드론이가 만원 주고 나도 만원 줘 알았어요 군대 가면 죽기 뭐라고요? 군대 가는 날 죽기 거기 훈련소 근처에 맛집이 없대요 맛있는 거 먹고 가요 그러면 근데 다행인 거 있다? 지훈님 그거 알아요? 뭐요? 제가 군대 잘 기다리거든요 머리 입신톨이에요 이게 또 참 다행이지 제가 전문이거든요 제가 말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 되게 말 곱게 맨날 하고 있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게 해요 제가 다 쌍고 내가 마지막에 갔는데 없으면 또 서운해 했고 나나 형님 남자친구 기다려 본 적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그럴 때? 아 아프겠네 인가 나나 형 얼굴에는 눈뽑이 쳐야 돼 셋이 줌 냈어야 돼 나나 형한테 딱대 김준우한테 눈이 멀어버린 거야 Kara arbit regen 혼합 오 airlines 오 오 와이 오 cryptocurrencies 오 와이 오 와이 오 와이 오 와이 감사합니다.